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4년 미리 보는 쥐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쥐띠 여러분들. 내년이 사실상 나갈삼제라고 표현을 하는 갑진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2022년, 2023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타이밍이 들어온 만큼 성장하는 부분도 벽세지감이 느껴질 만큼 큰 성장을 하셨다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에 갑진년에 흔히 아웃풋이라고 하죠.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리냐. 이거에 따라서 이 3제의 마무리를 잘 하냐 못하냐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큰 세력을 뭔가 형성을 하는 느낌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일사들이 진행을 해나갈 때 내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진행이 돼야 된다든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큰 해일에 휘말려가지고 일사들을 막 헤쳐나가는 운기긴 한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인 거예요. 나중에 일단 떠밀려와서 보니 일은 해온 것 같은데.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행동을 하시고요. 수습을 어떻게 잘하느냐. 조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성패가 갈릴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지르시고 뒤에 지혜를 잘 발휘하셔가지고 매듭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든 지혜 여러분들이 건강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쭉 이어질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지병적인 관계든 사고수든 변동수든 잘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무탈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울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 96년생 병자생 지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도 지띠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병자생 지띠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운기의 흐름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고 일자들을 헤쳐나가실 텐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들은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형국이 들어와요. 뭔가 일을 하기 앞서 가지고 될까 말까 주저하는 운기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배 떠나고 나서 소름드는 상황이 많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병자생 지띠 여러분들 내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일단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면서 뒷일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형국이. 일단 배에 타야 돼. 배에 타서 키를 잡고서 어디로 갈지 고민해야 되지 타기 전부터 고민을 하면 배가 떠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형국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배만 타기만 한다면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좀 건강적인 부분에서 좀 누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알아 누운 형국이 될 수도 펼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하시니 건강적인 부분 잘 체크해 나가면서 흔히 워라벨이라고 하죠.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내가 하늘만큼 결과가 나고 하늘만큼 또 임무도 주어지는데 이거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 들어와서 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졌다 보면 이제 그 노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제 노에 내가 내 뺨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가늘고 길게 가야 된다. 이 말씀만 잘 참고하신다면 내년에 건강적인 노수들 잘 잡아 나가시면서 병자생 지띠 여러분들 큰 결과를 수확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84년생 내년에 갑자생 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갑자생 지띠 여러분들 내년에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내년에 나쁘지 않고 특히나 내 주변에 좋은 인연들, 좋은 사람들, 동료들, 식구들이 쌓이는 형국입니다. 산에 들어가면 우리가 산적이 있잖아요. 큰 산적이 되어서 많은 재물과 부를 창고에 쌓아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거고요. 재테크적인 부분도 많이 상승을 할 거고 이래저래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다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산적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경찰을 조심을 해야 되죠.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의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흔히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미디어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분들 보시면 갑자기 주먹을 확 받게 되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어요. 이부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이 뒷말이 나와가지고 나락을 가시는 분들 많죠. 내년에 갑자생 지띠 분들이 딱 그런 형국이에요. 주먹을 받아가지고 큰 부와 명의를 거느리게 되는데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 내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뒤따르지 않으면 내가 큰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모래성이 될 확률이 있어요. 이것만 잘 유의를 하신다면 내년에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 내년 72년생들이죠. 임자생 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사실상 임자생 지띠 여러분들이 내년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자생 지띠 여러분들이 내년에 내가 큰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칼춤을 출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돼요. 이렇게 큰 칼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가감하게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편차가 너무 커요. 마치 말단 사원이 갑자기 큰 회장이 되는 격이거든요. 회장이 되었다가 또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회장이 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큰 명예를 감투를 쓸 수도 있는 기회가 온 반면에 완전 가시밭길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발만 깨끗이 잘못하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운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찰어른 판을 걷고 있는 마음이 들 거예요. 내년에. 감투를 쓰려고 하는 자가 그 무게를 견뎌라 이렇게 할 명언이 있잖아요. 그런 형국이 오는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굳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이런 위세에 휩쓸리는 분들은 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니 이런 분들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60년생들. 경자생 GT 여러분들입니다. 일단 경자생 GT 여러분들 괜찮아요. 내가 이제 노력하는 만큼 일만의 성과도 나는 부분이고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많은 덕망도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큰 수술이라든지 큰 관제라든지 크게 고비를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큰 산에 등산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처음에야 이렇게 산에 올라가겠다고 막 이렇게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중간쯤 되면은 야 내가 이거 괜히 올라오려고 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저하죠.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다가 말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내가 발을 뗐으면 정상을 꼭 찍어야겠다라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러한 형태들이 뭔가 큰 건강상에 있어서 수술을 한다거나 큰 관제를 넘어간다거나 주변 사람들 간에 있어가지고 큰 시험을 친다거나 이런 형태로 크게 크게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위감이라든지 고비를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인내하고 감내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직 필요한 것은 끈기와 인내심이다. 한 번 계획 세웠던 일들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행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갑진연을 대처를 하신다면 그 누구보다 우리 경제생 지띠 여러분들이 고비를 느끼는 만큼 고진갑례다. 요만큼 또 내가 얻는 게 있다고 참고하신다면 큰 덕망이 펼쳐지는 해가 아닐까 자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지띠 여러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재가 들어오는 웅기이기도 하고 내년에 나갈 삼재인 만큼 어떻게 마무리를 하니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띠가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무탈이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유부단상에 듭니다. 우리 지띠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하면서도 걱정을 하는 해예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진취적으로 결정을 해라.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되고 한일도령들 열심히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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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